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옥입니다. 먼저 21세기형 한옥을 둘러볼까요? 15평 남짓, 아담한 미니 한옥도 있고요. 경사지에 맞춰 설계한 경사지형 한옥도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곳이죠. 그리고 공방이나 카페로 활용하는 주상복합형 한옥까지. 변신을 거듭해온 신한옥입니다. 이런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경주의 별다방도 있고요. 김포의 한 행정복지센터도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치 궁궐나들이를 간 기분이죠. 이젠 캠핑카도 우리 방식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한옥의 시대입니다. 궁궐목수 출신 김원천 한옥 건축가와 함께 특별한 집으로 가보시죠. 부장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죠? 오늘 여기 경복궁 서촌에 집 구경하러 왔어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잘 되네요. 오래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80, 90년된 한옥에 많이 살아왔던 동네이고요. 역사도 그다음에 시장도 아직 남아있는 정감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설계하고 지은 집이 있어요. 거기 AS 하러 왔어요. AS는 늘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원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안녕. 잘한다. 가장 희생팔이 구름이야. 가장 희생팔이 구름이야.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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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가 진짜 뒤집기도 전에 우리 건축주로 와서 진짜 우리 테이블에서 누워서 천장 보고 조명밖에 못 보던 애가 사실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것도 잘 못했었는데 원래 이제 두 손을 짚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지금은 뭐 너무 자유자세로 잘 올라가게 하거든요. 우와! 비누방울 해줘? 비누방울 할 거야? 응. 가지고 와. 야. 우와, 크다. 엄마 봐봐. 우리도 할 거야. 우리 유희 좋아. 이 마당이 방인 거지, 위방. 초반부터 계속 마당놀이 하는 모습이에요. 땅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가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한동안은 여기에 있는 자가를 저기로 한참 옮기는 거에 재미가 많아서 거의 여기 땅을 파서 저기에 산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오, 여기에. 네. 어? 이게 과일을 위해서. 여기 봐봐. 유희 손이 안 닿는데 일단 술병이 하나 둘씩 채워진다,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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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가 안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을 등지고 일하는 게 되게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특히 식사 후에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는 개수대 쪽을 싱크대 쪽을 이제 대면용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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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줄이고 여기 와서 다시 결국 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재면 서재, 침실이면 침실 이렇게 되지만 한옥은 멀티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방의 개념이 근데 그게 되게 맞더라고요 가구를 줄이고 그걸 다 사람이 쓰게 되니까 그거는 쓸 때마다 공간의 성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느꼈던 게 할머니 집 장독대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애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였는데 그렇게 됐나요? 그 부분 되게 크게 생각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물건 보관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기억 같은 거 보존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자체가 이 기억이 켜켜이 이렇게 있는 거를 한겹 한겹 벗겨내시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리도 많이 살려달라 돌도 많이 살려달라 기와로 살려달라 이런 것 meantime 기와로 살려달라고 이런 건 안녕하세요 네 한옥의 기둥이 한옥의 기둥이 한옥의 기둥이 한옥의 기둥이 한옥의 기둥이 한옥의 기둥이 여기는 80년이 넘은 한옥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둥은 원래 이 집 기둥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쪽의 마당이 있잖아요. 비도 맞고 해도 들어오고 하니까 약간 기둥 아랫도리가 썩었어요. 아랫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갈아낸 거예요. 여기는 아빠의 기억이 있어요. 아빠와 외할머니의 기억이 있는 기둥인 거고 이번에 새로 꼈으니까 우리 유희가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기둥과 나의 기둥이 이제 또 그 이후로 전해지겠죠. 이 공간은 이 집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 걸으면서 방도 있고 옷방도 있고 이렇게 우리 유희 놀이방도 있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보면 방과 마루 방과 마루 방과 마루 마당 방과 마루 마당 이 관계가 중요해요. 방문을 열었을 때 다른 것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여보. 이따가 세탁소 잠깐 들러서 옷 좀 찾아올 수 있어? 어. 언제 갈 수 있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고고 우응 우응 너이 그 이후로 여기 여기 윙크 할 수 있어?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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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야? 우와, 계단. 우와. 유희 계단이다. 아, 장난감방. 여기가 되게 공간이 높아서 유희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이 집에 놀러올 때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 이 집의 다락이었어서 그래서 얘한테도 그 다락에서 노는 그 기분을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봐도 되나요? 지금 짐을 다 잔뜩 싸두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팔라서 잘 못 올라가는데도 기어 올라가려고 진짜 등반하듯이 올라가려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여기 짐도 다 비우고 얘만의 공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부동산 가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파트 외에 다른 빌라가 됐든 단독이 됐든 선호하는 추세는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다가 이제 애가 아예 진짜 못 나가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이거는 한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의 공기 그런 것들을 조금 늦게 쓰는 아이로 자라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골목에서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갈 때도 아이를 보면은 아 오늘도 예쁜 토끼 인형을 가지고 나왔네 라고 말 걸어 주시고 엄마랑 어린이집 가는구나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보면서 이런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촉촉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서 진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더 진한 색이 됐을 때가 기대되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0살이 다 된 집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살 저희랑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게 되더라도 아이한테는 여기가 유년 시절을 계속 보냈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았었고 다락에서 아빠랑 숨바꼭질을 했었던 집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와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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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